자 전국에 계신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르비 수학 강사 고병훈입니다. 자 드디어 이제 우리 선택 기하 학생들 해설 강의가 돌아왔습니다. 일단 이 선택 기하 파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3월달하고 4월달까지는 물론 4월달에는 이번에는 5월달에 보기 때문에 분명히 벡터가 들어갈 겁니다. 그러나 지금 3월에는 전부 다 모든 문제가 다 2차 곡선이었죠. 그래서 2차 곡선의 정확한 정의만 하면 풀면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절대로 2차 곡선은 그리지 말라 막 포물선 막 이렇게 그리고 앉아있고 타원 그리고 앉아있고 쌍곡선 막 그리고 앉아있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2차 곡선의 정의가 뭡니까? 다 길이에 관련된 거잖아. 결국 점이야. 점을 어떻게 잘 표현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러니까 이 점을 생략하고 그냥 모두 다 그림만 그리려고 하는 그러니까 되게 그림이 복잡해지는 거야. 네가 봐도 복잡한데 문제 풀 때 실수를 안 하겠냐고. 그러니까 딱 중요한 포인트만 잡으시면 됩니다. 굳이 곡선을 안 그려도 돼. 그냥 우리가 정의만 활용하면 됩니다. 오늘도 그렇게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 잘 보시면서 우리 정리합시다. 자 우리 선택 기하 학생들 25번서부터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점이 3,0이고 주축의 길이가 4인 쌍곡선이 주어졌대. 자 a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제곱의 값은 1입니다. 자 그럼 일단 먼저 첫 번째 주축의 길이가 4다. 그럼 여기 있는 a의 2배 한 2a가 4가 될 겁니다. 그래서 a의 값은 2. 그 다음 두 번째 우리 쌍곡선에서 초점의 좌표 어떻게 구하죠? 얘네 둘 더 하시면 되죠.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의 값이 초점의 좌표 3의 제곱과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b의 제곱의 값은 얘가 4니까 넘어가면 5가 되고 b값은 양수이므로 루트 5 이렇게 a와 b값을 한 방에 찾아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럴 때 이제 우리 뭐 구하는 거냐? 얘네 이 쌍곡선의 점근선 중에서 기울기가 양수 끝났네? 자 그럼 갑시다. 자 쌍곡선의 점근선은 뭐냐면 a분의 b였죠. a분의 bx 양수니까 우리가 a분의 bx라고 놓으시면 되겠네. 자 그러면 이거 직선의 방정식으로 바꿉시다. 자 루트 5의 x 마이너스 2y는 0이야.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 점근선과 초점 f 3,0 사이에 이르는 거리를 구하래. 그러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쓰시면 돼. 알겠죠? 자 루트 얘 제곱하니까 5 더하기 얘 제곱하니까 4분의 3,0이니까 3루트 5의 절대값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얘는 어차피 루트 9니까 얘랑 얘랑 약분함으로 정답은 루트 5 이렇게 갖고 가시면 됩니다. 뭐 일반적인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26번 아 나 이건 좋았다고 봐. 이거는 특징을 잘 찾아내셨어야 돼. 쉽지만 그런 쉬운 것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기본적인 특징들은 잘 파악하셔야 돼. 자 갑시다. 포물선의 방정식이 y 제곱은 4x 더하기 4y 더하기 4래. 자 그럼 일단 좀 정리부터 합시다. 자 y 제곱이 나왔기 때문에 얘 넘기자. 자 y 제곱 마이너스 4y. 자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4가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변에는 4x 더하기 4가 있었는데 역시 4를 더해주셔야지 좌변우변이 똑같겠죠. 그러면 이제 포물선의 방정식은 y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은 얘 4x 더하기 8이니까 4px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 그럼 p값이 양수니까 꼭지점으로부터 오른쪽으로 1만큼 왼쪽으로 1만큼 가셔야겠네. 그죠. 그렇게 준선이 있을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포물선의 방정식을 한번 그려봅시다. 자 포물선의 방정식이 자 꼭지점의 좌표는 어디야? 마이너스 2,2입니다. 그죠. 자 꼭지점의 좌표는 우리가 마이너스 2,2다. 좀 더 더 갈까? 기왕 크게 그리는 거. 마이너스 2,2. 여기가 꼭지점이야. 자 그것으로부터 오른쪽으로 p만큼 오른쪽으로 p만큼 여기에 초점 f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왼쪽으로 또 1만큼 준선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럼 준선은 x는 마이너스 3 얘는 마이너스 1이 될 거야. 아 요게 딱 기본적이에요. 뭐 이렇게 그리든 말든 아 그리지 말라 그랬어요. 그죠.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자 얘를 초점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2인 끝났네.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이 포물선과 만나는 두 점이야. 그럼 반지름의 길이 2니까 야 얘잖아 반지름. 야 얘 딱 반지름 이거 접하는 거야. 그죠. 이게 핵심인 거야. 그러니까 원이 어떻게 그려져?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야. 자 그럼 봐봐. 결국 원은 어쨌든 얘에 대해서로 대칭이잖아. 원은 사실 x축 대칭 y축 대칭 다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럼 봐봐. 지금 얘가 포물선과 만나는 두 점이 있대. 그럼 포물선의 정의에 의해서 가야 될 거 아니야. 포물선의 정의가 뭐야. 예를 들어서 자 포물선의 초점이 있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여기 얘랑 만나는 거잖아. 원이랑. 얘까지 만나는 거리가 얘랑 똑같아야 되잖아. 근데 이 길이가 얼마입니까? 2. 그럼 2가 되는 거 어디밖에 없어. 여기밖에 없어. 여기 여기 여기. 이 길이하고 이 길이 똑같아야 돼. 준선. 얘 준선에 접하니까. 마찬가지로 얘도 여기에 b가 와야지만 수직. 똑같게 되는 거야. 결국 이 특징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느냐 못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다. 그래서 a점의 좌표는 얼마야? 마이너스 1,2에서 두 칸 올라가니까 4가 될 테고 b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0 요렇게 가주시면 됩니다. 그때 뭐 구하는 거냐면 얘가 a,b 얘가 c,d야. 그때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를 구하래. 정답은 2. 요렇게 갖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역시 기본적으로 포물선을 일단 표준형으로 바꿔주시고 그런 다음에 원을 특징을 잡아주시는데 기본적으로 어떻게 정리가 된다? 요거 이해해주시면 접하는 x축과 그 다음에 준선에 동시에 접하는 그 다음 원이다라는 거 그런 특징만 찾아내으면 a,b점의 좌표는 금방 찾아낼 수 있으셨을 겁니다. 정답은 2번 요렇게 갖고 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7번 자, 지금 초점이 0,c 0,-2 쌍곡선 자, 12분의 x제곱 마이너스 4분의 y제곱은 마이너스 그러니까 마이너스이니까 초점이 y축 위에 있겠네. 자, 그러면 첫 번째 주축의 길이 주축의 길이는 얼마입니까? 어, 2b가 되겠지? 2b야. 그래서 4 주축의 길이는 4 그 다음에 초점의 좌표는 얘랑 얘 더하는 거라 그랬잖아. 12 더하기 4 오케이, 16 오케이, 16 일단 c값은 4 요정도까지는 뭐 충분히 찾아낼 수 있다. 자, 그때 쌍곡선 위에 한 점 피하고 쌍곡선 위에 3, 4분면에 있는 점 q가 있을 때 자, 선분 p,f 다시 마이너스 선분 q,f 다시의 길이가 차가 오고 그 다음에 선분 p,f의 길이는 선분 q,f의 길이의 3분의 2다. 그때 선분 p,f의 길이 더하기 선분 q,f의 길이의 합을 지금부터 구해달라. 자, 그리고 일단 1,4분면과 3,4분면 위에 점이 있다고 했으니까 사실 이거는 당연히 포물선의 아니, 쌍곡선의 정의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쌍곡선의 정의일 거야. 자, 그러면 이 점의 좌표를 f라고 하고 자, 이 점의 좌표를 f 다시 라고 합시다. 자, 그때 p점의 좌표가 여기 있어. 자, 일단 p,f의 길이가 q,f의 길이보다 일단 짧아야 돼. 그쵸? 자, 그래서 q점은 뭐 대충 이 쯤에 잡자. 자, 그럼 우리는 무조건 정의를 이용해야 돼. 얘 길이 얘 길이의 차가 주축의 길이 4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얘 길이하고 얘 길이의 차가 또 주축의 길이 4가 돼야 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얘 더하기 얘 구하는 거야. 그쵸? 그럼 자, 일단 당연히 선생님은 이렇게 가보도록 할게. 얘를 어, 그냥 3k라고 해. 3k라고 하면 얘 길이는 얼마가 되겠어? 어, 2k가 되겠네. 그쵸? 자, 그 다음에 얘에서 얘 뺀 게 얼마가 돼야 돼? 4가 돼야 되지? 그러면 끝. 자, 이 길이가 얼마가 됩니까? 얘에서 얘 뺀 게 4가 돼야 되니까 3k 마이너스 4가 되면 되고. 그쵸? 그 다음에 얘는 얘에서 얘 뺀 게 4가 돼야 되니까 2k 플러스 4가 돼야 돼. 이렇게 가시면 될 겁니다. 이렇게 가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럼 다 됐어. 세 번째. 주어진 조건에 뭐라 했어? PF 다시 PF 다시 2k 더하기 4 거기서 누구를 빼는 거야? QF 다시 3k 마이너스 4를 뺐어. 그러면 얘 계산하면 마이너스 k 플러스 8이 되고 그 값이 5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는 k 값은 3이네. k가 3이니까 얘는 얼마야? 6 얘는 얼마야? 10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 그래서 우리가 찾는 거 PF 더하기 아, QF가 얘구나. 얘는 얼마야? k가 3이니까 오케이 여기가 9가 되겠네. 그쵸? 선분 PF 더하기 선분 QF의 길이는 오케이니까 6 더하기 9니까 정답은 15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 뭐 특별히 어렵지 않았던 정의를 활용하는 거. 어차피 선분의 길이가 주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정의로 가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8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8번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이제 힌트를 보고 여러분들이 찾으셨어야 되는데 장축의 길이가 일단 6이래. 오케이. 자, 장축이 6. 그 다음에 초점이 F C,0과 F-C,0인 타원이 있고 장축이 6인데 초점이 A 3,0이 되고 그 다음에 초점이 F-C,0인 어떠한 타원을 C라고 했대. 얘네 둘이 만나는 점 중 1,4,9에 있는 점을 P라고 했을 때 야, 이거 보세요. 코사인 각 A F P의 값이 8분의 3이다. 이미 끝난 거야. 코사인이 나왔다는 얘기는 코사인 법칙을 쓰라는 얘기야. 이게 되게 중요한 특징이고 요거는 사실 예전에 잘 나왔던 그런 문제들입니다. 자, 보세요. 자, 여기가 X축이고 자, 여기가 Y축이라고 합시다. 자, 여기가 F-이야. 그 다음에 여기가 F-야. 요렇게 그 다음에 요점의 좌표가 A거든. 그래서 P점의 좌표를 지금 현재 요점에다가 잡았다라고 합시다. 오케이?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일단 먼저 첫 번째는 저 위에 있는 장축의 값을 가지고 우리가 뭘 활용을 할 거냐면 타원의 정의를 활용하겠습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 자, 얘 얘 얘네 둘의 합이 얼마야? 일정하죠. 얼마로? 당연히 4로 아, 6으로 그 다음에 얘랑 이번에는 누가 되는 거야? 초점이 누가 되는 거야? 아이고 잘못했네. 그냥 뭐지 상관없다. 미안. 밑에 거부터 먼저 했어. 자, F 다시 하고 A의 초점이었잖아. 그러니까 요게 어차피 장축의 길이가 6이니까 어차피 똑같고 얘도 똑같이 6입니다. 그럼 끝났어. 이 길이가 서로 똑같으니까 얘네 두 변의 길이가 당연히 똑같겠죠. 그죠? 그럼 잠깐만 스톱. 야, 이 길이 이 각 얼마야? 지금 A, F, P 내가 얘를 세타라고 하면 코사인, 세타가 나오겠죠. 그쵸? 여러분들이 그걸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코사인 스타가 얼마야? 8분의 3이잖아. 오, 얘 8K 그 다음 여기 수선의 발 때리셔 그럼 요기서프트 요까지 길이 얼마? 3K 그러면 요기서프트 요까지 길이도 똑같이 3K 됐습니까? 요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다. 자, 그러면 얘가 8K야. 그럼 얘하고 얘를 더해서 4가 돼야 되니까 요 길이가 얼마가 되냐면 4마이너스 아, 6이지 6마이너스 8K 자, 요렇게 일단 정리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일단 우리가 여기서 찾아낼 수 있는 것부터 찾아냅시다. 자, 뭐부터 찾아내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3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C란 말이지? 그럼 얘네 둘의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야? 3마이너스 C가 될 거야. 그게 6K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오케이 C의 값은 3마이너스 6K가 될 거야. 자, 그러면 보세요. 이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야? 2C가 될 거야. 맞니? 그럼 여러분들 눈에 보이셔야지. 뭐가? 요 삼각형 F-F P 라는 삼각형 요 각의 크기가 얼마야? 파이 파이 마이너스 세타 코사인 어차피 쓰면 돼. 왜냐면 C의 길이는 요렇게 나왔습니다. 자, 근데 이거 비율 관계니까 이렇게 가자. 자, 세번째 어차피 우리는 코사인 세타든 뭐 사인 세타든 이런 것들은 다 비율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이 길이를 그냥 C라고 하고 얘 길이를 2로 나누니까 3마이너스 4K라고 하고 이 길이를 그냥 4K라고 해도 되겠지. 그치? 어차피 비율 관계니까 자, 그 다음에 얘가 파이 마이너스 세타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제곱하자. 자, 3마이너스 4K의 전체의 제곱은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 얘 제곱은 요기 있었네. 그치? 그래서 얼마입니까? 자, 우리 3마이너스 6K의 제곱 더하기 4K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3마이너스 6K 곱하기 4K 곱하기 코사인 마이너스 세타니까 마이너스 8분의 3이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고 2, 4, 8 요렇게 없애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16K의 제곱 16K의 제곱은 어차피 없어질 거고 얘는 9마이너스 24K 이퀄 얘도 9마이너스 18이니까 36K 더하기 36K의 제곱 9, 9가 약분이 또 됩니다. 자, 그러므로 요거 정리하시면 36K 제곱이 있고 18K 제곱이 있으니까 빼면 18K의 제곱이 되시고 자, 마이너스 24K하고 여기 넘어오면 마이너스 33K가 되고 얘 플러스 33K지 마이너스 36K니까 마이너스 3K 이퀄 제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8K로 끄집어내시면 K 마이너스 6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K값은 6분의 1이야.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야. 뭐 어렵진 않았어. 자, 그럼 이제 뭐 구하는 거냐? 우리 삼각형 P F A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는 거네. 자, 1, 2, 3 4번 자, 둘레의 길이는 8K 8K 6K가 되겠네. 그죠? 그럼 얼마가 되겠니? 22K가 될 것입니다. 그럼 22 곱하기 6분의 1 가시면 되니까 3분의 11 이렇게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면 돼. 그래서 어렵진 않았는데 이런 유형은 이제 교과 과정이 바뀌고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이 우리가 일상화가 된 그런 시점부터는 요거 잘 나온다라는 거 어디에서 힌트를 얻어야 돼? 코사인 세타가 얼마다라는 거 힌트를 얻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답은 몇 번이야? 4번 요렇게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29번 가봅니다. 이것도 별로 안 어려웠는데 되게 어려워하더라고 자, 꼭지점이 원점이고 초점이 P인 포물선이 있대. 근데 F를 지나고 초점을 지나는 직선이나 기울기가 마이너스 자, 보세요. 기울기가 나왔어. 그러면 무조건 뭘 해석해야 돼? 당연히 직각삼각형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셔야 돼. 그때 포물선과 만나는 점 중 1사분면 위에 있는 점을 P라고 하고 지금 직선 F, P 위에 중심이 있고 원, C가 점 P를 지날 때 지금 준선하고 접한대. 근데 반지름의 길이가 3일 때 25P를 구하세요. 자, 다 필요 없습니다. 자, 일단 먼저 첫 번째 X축 그 다음에 Y축 그 다음 준선 그 다음에 여기 초점 자, 초점을 지나는 직선이 요렇게 있대. 초점을 지나는 직선이 기울기가 4분의 마이너스 3분의 4래. 그때 지금 얘가 포물선과 만나는 점 요점을 P라고 했다. 그 다음에 뭐 대충 원의 중심을 얼마로 잡아야 되냐. 원의 중심의 길이를 뭐 한 요쯤으로 잡죠. 여기가 원의 중심 C가 있나? C가 있네. 자, 얘를 뭐 A라고 하자. 자, 원의 중심 잡았어. 원이 요렇게 지금 그려지는 거야. 지금 그죠? 사실 원을 안 그려도 되는데 좀 표현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한테 자, 요런 식으로 원이 그려졌다. 그럼 뭐부터 해야 돼? 여러분들 에이 수선의 발 때려야지 이 길이 얼마입니까? 야 3이야? 근데 이 길이 하고 헐 이 길이 똑같네? 얘도 3이야? 어? 잠깐만 근데 이거 기울기 얼마라고? 마이너스 3분의 4 끝 이 길이 4 이 길이 5 이렇게 찾아내야 돼. 사실 별거 없거든. 그다음 포물선이 나왔어. 뭐 해야 돼? 초점에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아니 이거 가야지. 똑같네? 그죠? 그럼 자 보세요. 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지금 삼각형 얘를 H1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점의 좌표를 B라고 한다면 당연히 삼각형 P, B, H1이라는 삼각형도 당연히 몇 대 몇이야? 3 대 4의 비율을 찾지 않겠니? 3 대 4 대 5잖아. 그치? 그럼 이 길이는 어떻게 구해? 이 전체 길이의 5분의 3을 해주시면 되거든. 아, 그래? 그래서 한번 P, H1의 길이가 여기 전체 길이가 8이었거든. 그것의 5분의 3인 거야. 그래서 5분의 24가 우리가 원하는 놈이 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5분의 24야. 그러면 이제 또 끝? 자 2삼각형이잖아. 얘 길이가 얼마야? 2P거든 P? P니까. 그럼 결국 이 전체 길이의 또 얼마야? 5분의 3. 다 됐어. 자, 이 P의 값은 자, 8에다가 5분의 24를 더하니까 5분의 40이니까 64. 거기다가 또 5분의 3을 곱하시면 됩니다. 그죠? 자, 이렇게 이렇게 약분하시니까 얘는 32가 되고 우리가 찾는 P의 값은 25분의 96이야. 그러므로 25P의 값은 96이 될 겁니다. 굉장히 간단했던 문제야. 왜 간단했냐? 기울기가 주어졌으니까 당연히 기울기에 관해서 문제를 풀어야지. 포물선이 나왔으니까 포물선의 정의를 이용하고 별거 없어. 지금 보면. 근데 그 별거 없는 것들을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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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결해 나가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다라는 거. 자, 그 정답은 96이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30번 가보도록 합니다. 2차 곡선은 사실상 여러분들이 그렇게 큰 어려움 없이 아마 정리를 할 수 있었지 않을까. 만약에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정의들이 좀 기억이 잘 안 난다. 그러면 다시 한번 복습을 좀 해주고 오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 근데 이거는 문제를 잘 읽어야 돼. 그림을 너무 맹신하시면 안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자, 지금 이렇게 있어. X축이 있고 Y축이 있대. 자, 지금 초점이 C,0하고 여기가 F- 마이너스 C,0이고 자, 여기가 초점 F C,0이래. 자, 그때 타원 C가 두 직선 X는 C하고 X는 마이너스 C야. 얘야, 얘. 얘랑 만나는 점이 각각 A, B래. 근데 이거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 A, B가 만났는데 그 A하고 B점은 타원이 위의 점이므로 정확하게 대칭점이야. 그치? 이게 핵심이야. 대칭점이라는 게. 그 다음에 초점이 A, B이고 그 다음에 여기 F- 하고 F를 지나는 쌍곡선이 있는 거야. 아, 쌍곡선이 있어. 오케이. 자, 그럴 때 쌍곡선이 지금 만나는 점 중에서 지금 여기 X는 C하고 만나는 점이래. 오케이. X는 C하고 만나는 점이다. 그 점을 P라고 했어. 이건 쌍곡선과 만나는 점이야. 정의를 써야지. 너희들이. 초점이니까 이렇게, 이렇게 가셔야 돼. 보조선 그릴 거야. 자, 그 다음에 이 쌍곡선이 두 직선 BF BF 그래, 이 BF 하고 다시 만나는 점을 BF BP BP 얘하고 만나는 점을 각각 다시 어... QR 이래. 잠깐만. 그럼 봐봐. 그럼 지금 이렇게 그렸다는 얘기인데 자, 이렇게 가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서 각각 만나는 점이 QR이래. 근데 거기 조건에 뭐냐. 삼각형 BFP BFP 얘가 정삼각형이래. 아... 의문이 해소가 됐네. 그치? 여기서 다 된 거야. 그럼 결국 뭐야.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서로 똑같다는 얘기네. 아... 그러니까 결국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여기가 지금 R점이고 여기가 Q점이기 때문에 우리 지금 결국 뭐고 하는 거냐면 이 삼각형 BQR에 나중에 둘레의 길이가 나올 건데 자, 이 삼각형도 무슨 삼각형? 정삼각형이 될 거야. 그럼 이 삼각형과 저 삼각형의 비율을 여러분들이 따져 주실 수가 있겠지. 어렵진 않았는데 이거를 이거 글을 읽으면서 가야 돼. 읽으면서 가야 되는데 거기 보면 지금 문제 보면 F다시하고 B하고 수직이 아닌 것처럼 돼 있잖아. 지금 그치? 근데 이거 수직이 맞아. 자, 일단 여기까지만 정리해보자. 자, 먼저 첫 번째 자, 이 길이가 2K라고 할게. 그럼 2대 1대 루트 3이니까 여기가 K가 되고 여기가 루트 3K가 될 겁니다. 그러면 감사 여기도 K고 여기도 K가 될 거야. 그죠? 일단 이게 이렇게 정리가 됐고 자, 일단 먼저 첫 번째 우리 찾아보자. 쌍곡선의 주축의 길이부터 가자. 쌍곡선 주축은 쌍곡선 위에 있는 점이라고 했지? 얘가 초점이야. 얘에서 얘 뺀 게 주축이니까 2K 마이너스 K입니다. 그래서 쌍곡선의 주축은 K 이렇게 찾았고 자, 타원이야. 타원은 어떻게 가야 돼? 타원은 얘 길이하고 얘 길이를 더해야 되지? 타원의 장축의 길이 일단 가봅시다. 타원은 얘가 초점이 없고 얘가 타원 위에 있는 점이니까 얘 더하기 얘인데 이 길이가 얼마야? 2K랑 똑같았지? 2K하고 K하고 더해야 되겠네? 얘는 2K 더하기 K로 가시면 돼. 그게 3K야. 일단 타원의 장축과 쌍곡선의 주축을 일단 찾았어. 자, 그때 지금 문제는 뭐냐면 타원의 장축의 길이 얘하고 삼각형 B Q 아래 둘레의 길이의 차가 지금 현재 3이다라고 이렇게 마지막에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 요걸 해야 되는데 얘도 어차피 쌍곡선 위에 점이고 얘도 어차피 쌍곡선 위의 점이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니네가 어떤 보조선도 그려야 되냐면 이러한 보조선도 그려야 돼. 그게 니네가 해야 될 일이잖아. 왜냐면 쌍곡선 위에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거냐 쌍곡선의 정의 이것들을 꼭 이해를 해주셔야 돼. 자, 그럼 내가 이것만 갖고 올게. 자, 삼각형 자, 두 번째 어떤 걸 갖고 올 거냐면 자, 요렇게 지금 여기가 B고 여기가 A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서 요점의 좌표가 R이야. 자, 그럼 선생님이 얘를 요렇게 갈게. 얘를 2T라고 할게. 어차피 정삼각형이니까 그러면 여기 수선의 발을 때리시면 얘가 T가 되고 얘는 ROOT3 T가 될 거야. 그치? 그 다음에 자, 이 길이는 얼마냐면 얘에서 얘 뺀게 얼마가 돼야 돼? 주축의 길이 K가 돼야 되니까 얘는 K 플러스 2T 요렇게 정리가 가능하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쌍곡선의 정의를 가지고 역시 문제를 좀 풀어주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봐봐. 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전체가 ROOT3K였으니까 우리 요 길이도 정확하게 찾을 수 있겠네. 얼마? 얘는 ROOT3K 마이너스 ROOT3T 요렇게 정리가 가능하겠네. 그럼 이제 뭐 하면 돼? 이거 우리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돼. 뭐 어렵다고. 그러니까 되게 기본인 걸 쓰는 거야. 지금 뭐 다른 거 엄청나게 복잡한 걸 쓰는 게 아닙니다. 자, 여기 와서 요 삼각형에서 요거 H라고 할까? 자, 피타고라스 씁니다. 삼각형 ARH에서 자, 피타고라스 정리 쓰시면 K 플러스 2T의 전체 제곱은 T 제곱 더하기 루트 3K 마이너스 루트 3T의 전체 제곱이야. 자, 전개 자, 전개하시면 K 제곱 더하기 4TK 더하기 4T의 제곱 이퀄 T 제곱 더하기 이거 루트 3 루트 3 제곱 하면 어차피 그냥 앞에 3으로 바깥으로 튀어나가고 K 마이너스 T의 제곱 이니까 3K의 제곱 마이너스 6TK 더하기 3T의 제곱이야. 그래서 깔끔하게 T 제곱 3T 제곱 4T 제곱이 없어져. 자, 그래서 얘가 넘어오니까 2K의 제곱 마이너스 10TK의 값이 제로가 됩니다. 자, 그래서 2K로 끄집어내시면 K 마이너스 5T 이퀄 제로가 됩니다. 그래서 K의 값은 5T가 되는 거야. 그러면 잘 봐봐. 우리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자, 지금 이 삼각형 봐봐. 이 삼각형 에서 얘 길이가 지금 2T였는데 K가 5T래. 그럼 이 삼각형 하고 이 삼각형 서로 몇 대 몇이야? 1대 5의 닮음을 갖겠네. 그럼 결국 이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는 이 전체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 몇 분의 몇이야? 5분의 1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나 조건에 의해서 자, 우리 주축의 길이 K와 장축의 길이 하나였나? 아니, 기억이 안 나. 장축의 길이였네. 자, 장축의 길이와 삼각형 BQR의 둘레의 길이 걔는 BFP의 둘레의 길이의 5분의 1이야. 1대 5였으니까 닮음이. 근데 저 정삼각형 큰 거는 둘레의 길이가 2K, 2K, 2K니까 6K가 될 거야. 그것을 5로 나누니까 5분의 6K 그게 3이 돼야 된대. 얘네 5분의 15K니까 5분의 15에서 6을 빼니까 5분의 9K가 3이 됩니다. 그래서 얘랑 얘랑 약분하시면 K의 값은 3분의 5가 된다. 자, 그때 우리 뭐가 하는가? 60 곱하기 AF 자, AF? AF가 누구야? AF 아, K네. 결국 60K를 구하라는 얘기네. 자, 네 번째 여기다가 가겠습니다. 자, 63분 AF의 길이는 60K와 똑같다. 그럼 60 곱하기 K가 3분의 5였으니까 정답은 딱 100이었네. 이렇게 정리하십니다. 전체적으로 크게 어려움 없이 정리할 수 있었는데 문제를 풀어나갈 때 읽으면서 좀 가셔야 돼. 그냥 그림에 너무 의존해서 문제를 풀다 보면 사실 여기서는 조금 애로사항이 생길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마무리합시다. 자, 3월 학평 보시느라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마 첫 시험이라고 해서 굉장히 긴장감도 많이 됐을 거고 그리고 주변에서도 굉장히 첫 시험이니까 잘 봐야 된다는 무언의 압박도 있으셨을 겁니다. 근데 제가 저번에 라이브 강의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3월 학평 성적이 수능 성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되게 또 많고 언론에서 그렇게 떠들어대잖아 사실. 그러니까 걔네들이 모르는 애들이야. 실제로 선생님 친구들 중에서도 학교 선생님들 좀 있는데 EBS 강사 선생님들도 많고 실제로 학교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아. 좀 되게 나이 많이 드신 분들? 그런 분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요새는 사실 3월 학평 성적이 수능이다. 이런 식으로 막 겁을 주거나 되게 너희들의 그 심리를 자극시키는 행동은 하지 않는다. 근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3월 학평 성적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건 딱 하나입니다. 내가 두 달 동안 이렇게 준비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러한 문제들을 못 풀어냈어. 그럼 향후에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을 성립하는 아주 중요한 시험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험 성적에는 연연하지 마시고 시험 성적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과연 이 문제를 풀면서 뭐가 됐고 안 됐고 가 중요하면서 남들은 기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해서 풀었는데 왜 나는 못 풀었을까? 그리고 남들은 요거를 이렇게 풀어서 접근해서 문제를 풀었는데 왜 난 여기까지밖에 안 됐나? 그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좀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셔서 공부를 좀 다시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플래너 다시 짜는 거야. 내가 개념이 많이 부족해. 그럼 다시 개념부터 해야지. 남들이 옆에 애들이 엔제하고 실무 푼다고 해서 나도 그렇게 따라갈 필요는 없는 거야. 어떤 막 어려운 문제를 풀고 한다고 해서 나도 따라가야 되는 그런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마세요. 작년, 재작년에도 그랬습니다. 누가 누가 뭘 한다고 해서 나도 그렇게 따라갔더니 결국 마지막에서 페이스가 말리는 거야.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는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는 내신 기간에 내신 집중해서 공부하시는 건 맞지만 특별히 따로 내신 공부를 한다 생각보다는 전체적으로 커리큘럼에서 여러분들이 아, 그냥 수능 공부를 하는 와중에 내신 기간이 왔어. 그럼 한 2, 3일 동안 바짝 열심히 하시고 그럼 다시 돌아오셔서 또 수능 공부를 좀 해주셔야 돼. 그래야지 5월 모의고사에서 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5월 모의고사에서 갑자기 난이도가 확 올라갈 수도 있고 뭐 이거랑 비슷해질 수도 있지만 저는 전자일 것 같습니다. 난이도가 확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잘 대비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좀 좋은 결과를 얻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3월 모의고사 고생 많으셨고 제가 총평에서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 다시 한번 보시면서 정리하시고 꼭 이번 주말에 시간 따로 내서 다시 한번 꼭 선택과목 기하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인 범위를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선생님은 5월달 다시 해설강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열심히 공부하셔서 정말 좋은 결과를 갖고 5월달에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